1 더하기 1은 2니까 어... 2 더하기 1은 히히히히히히히 으악! 어? 어? 루테야 왜그래? 어? 네? 어? 그게...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하다 뭔가 차가운 거 느껴졌는데? 어? 그러면은 우리 루테가 한번 여기 나와서 문제 풀어볼래? 네? 아... 네... 네... 어... 2 더하기 2는 음... 1이... 1이... 2 더... 1... 2가 1... 1 더하기 1이고 이것도 1 더하기 1이니까 어... 4요! 오우... 어 그래 루테야 잘했다 어... 네네네... 어... 다행이다 어? 들어구서 앉아 네...? 오후 다행이다 어? 네 지우개 좀..짜...어? 엣!!! 아... others 아... 음... 아 아니에요! ㅜㅜ prices Fi任 콩콩이 너였단 말이지?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숙제 꼭 해줘 네에에에에에엉 안녕히가세요 야 콩콩 너 진짜 거기 안서? 너 진짜 너 진짜 너 진짜 죽어봐 너 진짜 거기 안설거야? 억울하면 너도 억울하면 너도 물총사 아 힘들어 진짜 내가 문방구가서 물총 꼭 살거야 여기야 문방구 빨리 물총을 사서 콩콩이한테 복수할거야 안녕하세요 오 왔니 아저씨 여기 물총 있어요? 그럼 요즘은 물총이 유행인가보네 어제 다른 애도 사가던데 콩콩이구만 아저씨 저도 물총 하나만 주세요 아유 그래 그래 뭐 줄까 어 저 잘 모르는데 아 그래 아 그러면 아저씨가 알려줄게 자 여기 물총 네 이게 물총이야 네 물총에 차가운 물이랑 뜨거운 물을 넣을 수 있어 차가운 물이랑 뜨거운 물이요? 그래 자 볼래? 한번 보여줄까? 네 자 보면은 그 파란 물총에 이 뜨거운 물을 담으면 한번 담아볼래? 오 빨갛게 변했어요 그지? 자 그리고 이걸로 누구를 맞추면은 오 아저씨한테 쏴볼래? 오 야 그만 쏴 아저씨 뜨거워요? 너가 맞아봐 어 무서운데 앗 뜨거 앗 뜨거 아저씨 그만이요 그만 그만 자 봤지? 네 이렇게 음 차가울때보다 뜨거운 물이 훨씬 더 재밌단다 어 뜨거운 물 말고 차가운 물도 할 수 있고 물총 하나로 둘 다 할 수 있는거죠?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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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거지? 그럼요 아이고 고맙다 고맙다 얼마에요? 금조각 다섯개 네 알았어요 잠깐만요 금조각 다섯개 맞춤 다있다 여기야 아저씨 그래그래그래 조심해서 가렴 물총을 주셔야죠 아 눈치가 빨라 요즘 애들 아 됐다 아 가 네 감사합니다 그래그래 조심해서 가렴 네 좋아 이제 내일 콩콩이한테 복수하면 돼 좋아 콩콩이보다 내가 먼저 왔겠지 좋아좋아 아싸 이제 여기서 기다리면 돼 콩콩 빨리 와라 으아아아 늦지않댄다 빨리 얼른 교실로 들어가야되는데 아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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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야야야 아싸 으흐흐흐흐흐 배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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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거기 안서? 시지롱 왜 여기서 뭐해 어서 빨리 자리에 앉아야지 지섭증치겠다 야 네 네 네 으흐흐흐 뭐 봐 으흐흐 배롱 배롱 자 1교시 수업 끝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화장실 다녀올 사람은 화장실 다녀오고 나서 펄 valuation 추웍 아имся 휴지 치중 화장실 Him じ 앗 우리 정따이가 무서울 것 같애? 쏠거면 쏴! 후회할텐데 왜? 바지에다가 쏠거거든 그렇다면 애들은 니가 바지에 시한 줄 알겠지? 아..아..안..안..안..안 돼 자 그렇다면 빨리 손들어 어.. 미안해 흐흑 손 똑바로 들어 나한테 원하는게 뭐야 일단 네 물통 나한테 줘 이거..내건데? 그건 그렇네 그러면 뺏게 되는 거니까 어... 그러면 나한테 미안하다고 다섯 번 크게 말해 어..아..아 알았어 에이씨 미안해 됐어? 그래그래 안녕 어디에.. 나 가릴케 어딨더라? 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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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엇